다가오는 겨울 미리 미리 준비해야죠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구요 겨울에도 전기세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전기장판과도 한몸이 될텐데 그래서 더욱더 따뜻한 이불이 필요해요 또 피부가 예민해서 침구 원단도 중요해요 우리집 보리와 함께 살고 있어서 집 먼지나 진드기에 민감해요 이런 저와 비슷한 고민 중이시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적 판매 11만건 겨울 스테디셀러 침구 알러지케어 전문 브랜드 홈으로의 스탠다드 라인 사계절 및 겨울용 침구 홈으로 필굿 알러지케어 시즌2 침구 세트를 소개합니다 홈으로 필굿이 초고밀도 알러지케어 시즌2로 새롭게 출시됐어요 깔끔하고 정갈해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칼라감 크림 화이트, 웜그레이, 딥블루 세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저의 픽은 크림 칼라에요 보건력이 뛰어난 솜을 사용해서 구스만큼이나 폭신폭신한 필파워를 가졌어요 솜 뭉침을 최소화하여 세탁 후에도 변형되거나 솜 뭉침 현상이 없어요 또 밀림없는 고정력으로 우리 보리가 뛰어다녀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국내 아토피협회 추천, 세계아토피협회 인증, 대한미세먼지협회 인증까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안 살 이유가 없겠죠 또한 300T의 초고밀도 기공 크기로 진드기 통과율이 0.00%라니 진드기며 진먼지 털박힘이 없대요 그래서 어린아이 있는 가정이나 비염 고민이 있는 분들 또는 저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는 폼으로 필근 시즌2 침구 세트가 딱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래피트 발열 솜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피트 발열 솜이 뭐냐고요? 국내 최초로 폼으로에서만 단독 특화까지 받은 고기능성 자가발열 신소재의 그래핀 솜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흡수하여 따뜻한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전기 없이도 오래도록 포근하고 따뜻하게 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속까지 온기가 퍼지는 온열 효과를 가졌대요 그만큼 열 전도성이 높아 일반 솜보다 같은 환경에서 약 2도 빠르게 따뜻해지며 반대로 열 손실은 느려서 온기를 오래도록 보존해요 어때요? 올겨울 전기세 걱정 없겠죠? 특허받은 신소재 기술로 진짜 가벼운 이불과 비동물성 두 가지 솜의 황금 비율로 탄탄하고 우수한 필파워를 지닌 패드와 이불, 패드 원단과 동일한 베개 커버를 한 세트로 폼으로 붉은 알러지 케어 시즌2 침구 세트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